이 도표 있잖아요.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경지. 경지하는 게 아시죠? 세로입니다. 세로. 그 도표에서 세로. 경지는 뭐가 있습니까? 경지로 네 가지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출생관. 여기서 경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계라는 말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했잖아요. 딱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욕계, 세상으로도 쓰이고 하나는 욕계, 마음으로도 쓰입니다. 이 도표에서는, 도표는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89가지 마음이니까. 여기서 경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계라는 것은 욕계, 마음, 색계는 색계, 마음, 무색계는 무색계,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구해서는 세상도 세 가지 세상으로 분류하죠.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이렇게 분류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서 삽니까? 욕계, 세상에서 삽니다. 불교에서는 색계, 세상이 또 있습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하는 욕계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출생하는 마음에만 적응됩니다. 됐죠? 출생한 세상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자들만 따로 한 데가 없습니다. 전구천 있지 않냐? 전구천은 세상으로 보면은 무색계, 색계, 제사선천에 속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 욕계, 세상.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특히 우리 선정수행 있잖아요. 삼매수행을 잘 닦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 이걸 수행을 잘 해가지고 있잖아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앉아서 들숨, 날숨을 숨이 닿는 부분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면 성화대에서 닮은 표상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제 마음이 뭡니까? 심사, 희락, 정의 딱 안정이 됩니다. 물론 다섯 가지 장애가 깔아놓고 그러면 그때 경지를 우리는 초선의 경지에 들었답니다. 됐죠? 본삼매 초선의 경지입니다. 제 마음이 본삼매 초선의 경지에 딱 들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욕계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그때 마음은 색계 초선천의 마음, 즉 색계 마음입니다. 제가 욕계 세상에 있지만 본삼매 초선의 경지에 들었다면 그때는 뭡니까? 욕계 세상에서 색계 마음이 생긴 겁니다. 됐죠? 제가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왔고 스님합니다. 보고 뿅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적립해서 전부 뭡니까? 욕계 마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9.9% 전부 욕계 마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본삼매에 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색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럼 공무변처 삼매를 닦아가지고 공무변처의 경지에 들어있으면 뭡니까? 무색게 공무변처의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혹시 잘못돼서 어떻게 됩니까? 소 뒷발의 지자께로 있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화를 체력했었겠죠? 예류과를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음은 출세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상과 마음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색계 세상에 사는 사람 욕계 신들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욕계 신들은 뭡니까? 이응이가 하이? 하이? 이러면 뭡니까? 욕계 신들은 뿅갚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욕계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색계 천신들이 있잖아요. 색계 천신들도 이응이 보면 좋아합니다. 왜? 예신이니까. 이영애가, 이영애씨가 있잖아요. 색계 천신, 어쩌고 있죠? 이영애씨가 있잖아요. 막 아름다운 드라마를 찍는 걸 보고 색계 천상의 신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뿅 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색계 천상에 있는 신한테는 무슨 마음이 생긴 겁니까? 이영애씨를 보고 뿅 간 거는 이건 뭡니까? 감각적 욕망입니다.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색계 사는 천신들이 색계 세상에 살지만 욕계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무슨 무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과 세상은 함께 갑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욕계 세상에 살면서 색계 마음이 일으킬 확률이 0.0000001%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세상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을 분류하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질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우리는 종류라고 합니다.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 종류가 뭡니까? 업과 과보를 통한 분류를 이거를 종류에 따른 분류로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부음이라고 합니다. 부음이고 종류는 우리 자아띠라고 합니다. 이것도 네 가지로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 다음은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정의입니다. 됐죠? 이거는 욕계만 해당됩니다. 셉계 무색계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마음들 보면 그 54개가 욕계마음들입니다. 욕계마음들 그렇죠? 인간의 마음 욕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합니다. 별로 해망측한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서울대학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첫 번째는 뭡니까? 경지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뭡니까? 종류에 따른 분류 세 번째는 지정의에 의한 분류 왜냐하면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도 모르겠어요. 기뻄이 함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할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지정의에 의한 분류 이렇게 하면 딱 고기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121가지가 되는 것은 우리 출세가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보니까 121가지가 됩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살펴보면 대반이 되니까요. 일단 마음은 89가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류하는 기준 거듭해서 반복합성합니다. 경지 경지는 뭡니까? 욕괴마음 새끼마음 무새끼마음 출세가 마음의 네 가지 마음의 종류라는 것은 업과 과부와의 관계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앞에 제가 수식으로 넣은 거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는데 아주 유용한 거니까 꼭 한 번 적어놓고 집에 가셔서 음미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욕괴마음은 지정의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206쪽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우리 아비다펜트 상가에서는 해로운 마음부터 먼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로운 마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해롭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벌써 나쁜 것을 대표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탐진치 그리고 우리 삼독이라 하죠 위사 산스쿨트에 나타납니다 빨래에는 삼독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물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죽일놈 나쁜놈 이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도 나쁜 마음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겠죠 탐진치겠죠 그래서 탐욕에 뿌리한 마음 뭡니까 성냄에 뿌리한 마음 어리석음에 뿌리한 마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탐진치 가운데 상식적으로 보면 탐욕이 복잡할까요 성냄이 복잡할까요 어리석음이 복잡할까요 물론 세세 보면 더 복잡하겠지만 우린 지금 욕괴 살자는 거죠 탐욕도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탐욕을 더 자세히 분류해 가지고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성냄은 두 가지 어리석음 두 가지 이래서 해로움 마음은 전부 뭡니까 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탐욕을 우리 여덟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정의 입니다 됐죠 그래서 탐욕은 그래서 여기서 지는 불교식으로 보면 우리 수상행 하잖아요 우리 오원에서 우리 심성을 우리 정신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수상행식이죠 오원 그렇죠 그중에서 수상행은 가끔 어대별입니까 수는 어대별입니까 정의의 배대가 됩니다 그렇죠 느낌은 정적인 측면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은 두 번째 뭡니까 산냐 인식은 뭡니까 지적인 분류죠 그 다음에 우리 심리현상들을 분류하는 기본은 기준으로 뭡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극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정의는 우리 각각의 입장은 뭡니까 수상행에 배대를 치면 됩니다 됐죠 물론 순서로 보면 정지의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정의를 분류하면 여기서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을 분류할 때 기뻄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이거는 정적인 측면이죠 기뻄이 있는 거를 여기서 기뻄이 있는 거라고 그 밑에 내부에 밑에 보면 평온 되어 있죠 이런 기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로운 탐욕의 뿌리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거의 많은 경우에 기뻄이 일어나죠 안 일어납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고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중생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탐욕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이 기뻄이라는데 소멸이 흐뭇합니다 이응에 보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흐뭇하죠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근으로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한 8, 9년 됐나 7, 8년 됐나 이응에 이응이 아니고 보살님들은 좋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보살님들은 지금처럼 좀 시무룩하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쉬는 시간을 싹 지나가면서 스님 저희들에게는 장동근이라 해 주십시오 딱 요렇게 전하도록 아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내 생각 밖에 못했구나 내가 이제 남을 내가 살피지 못해 그러고 그죠 장동근 이러니까 보살님들이 눈 퍼지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기뻄 됐죠 그죠 이응의 장동근 하면 떠오르는게 뭡니까 기뻄 그죠 탐욕의 불현마함은 기본적으로 기뻄이 함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덤덤 여기서 평온은 중생들한테 덤덤한 느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누가 슥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나이 좀 들으신거죠 한 팔십 묵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죠 팔십 묵은 할머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까 알죠 그죠 덤덤하시오 비유가 너무 사실적이었다 그죠 그죠 그게 뭡니까 탐욕의 불현마함 박은 마음 가운데서 평온이 함께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평온은 해로운 마음에서는 덤덤한 것 정도로 하면 됩니다 딱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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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영애를 한 번만 보면 무조건 천상 간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냥 다음 세상에 천상이 태어날 것 같아요 이영애를 보면 천상이 태어난다 이건 사견입니까 아닙니까 사견이죠 그런데 이영애를 봤을 때 이영애를 보면 천상이 태어난다 기뻄이 함께하고 이영애를 보면 천상 간다 이건 사견이 함께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건 이해 되죠 그죠 비유가 좀 재질스럽지만 확 머리에는 더러우죠 그죠 그래서 사견이 함께하고 안하고는 그렇게 탐욕의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은 뭡니까 여기서 외적인 자극도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극도 되고 영어로 프롬티드라고 옮깁니다 프롬프트 하면 이거는 우리 자극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종의 격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좋은 마음도 그렇고 해로운 마음도 그렇고 특정한 마음은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고 자극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이영애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영애를 보면 와 이거는 뭡니까 옆에서 자극을 줘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감히 이영애씨가 들어온는데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좋다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동으로 있잖아요 자극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와 그 다음에 몇 가지 일어납니까 상인까지 함께합니다 이영애를 보면 천상에 간다 우와 이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기쁨이 함께하고 사균이 함께하고 자극이 없는 마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또 죄송합니다 할머니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수준이 그 밖에 안됩니다 아부담마라를 하면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죠 수준이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밖에 안됩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80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뻥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자극을 줍니다 1960년 미스코리아 진 1960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극을 받아서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좋은 비유가 안 떠올라요 이런 수준밖에 안 떠올라요 지금 무슨 이해하시겠죠 자극이란 이해하시겠죠 그죠 외적인 자극도 되고 내적인 자극도 됩니다 그죠 물론 처음에는 그죠 별로였는데 있잖아요 별로였는데 그죠 뭡니까 그런데 자기 이전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게 있잖아요 야 강구아 그래도 힘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례목은 그래도 화를 내야 된다 이때는 네가 화를 내야 네 가치가 낮아지는게 아니고 화를 내라 막 자극을 줘서 화를 내면 뭡니까 이 내적인 자극이겠죠 그죠 외적인 자극은 뭡니까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50년 전에 미스코리아라도 미스코리아는 미스코리아죠 그러고 미스코리아 진해서 자꾸 보니까 뭡니까 와 그죠 자극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색이나 강도로 보면 자극이 없는 마음은 자극이 있는 마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이거는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과거부수사가 붙는 겁니다 자극을 받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마음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보다 강도가 약하겠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뭐 생각해야 됩니까 미스코리아 진 그죠 1965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막 이러하면 뭡니까 자극을 막 죽으면 뭡니까 와 탐족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구조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기뻄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 2번은 기뻄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까지 있는 경우 됐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기뻄은 있는데 뭡니까 사견이 없는 경우 이 영예를 보면 천상에 간다 이런 사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영예를 보면 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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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없는데 자극이 있는 경우 됐죠 그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기쁨은 안 일어납니다 평온 마음이 듬덩합니다 그죠 마음이 듬덩해도 뭡니까 우리 똑같은 경우로 해서 사견이 있는 경우 사견이 없는 경우 사견이 없는 경우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전체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뻄이 있느냐 없느냐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정의 혹은 순자로 하면 정지의 왜냐면 이 세계에서 전부 있잖아요 우리 심리상태 정신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이잖아요 지정의 진선미 이런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 특히 욕의 마음을 분류할 때는 이런 기준을 세 번째로 도입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그죠 모든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불만족 즉 짜증 분노 적의 이런게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족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적의가 항상 있겠죠 적의 그죠 자극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됐죠 그죠 옆에서 뭡니까 자극을 자꾸 죽어서 그죠 니가 저놈만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상사파의 두목이다 니가 저놈만 꺾으면 두목이다 자극을 받아서 딱 사면 한판 떠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극이 없이 뭡니까 아무때는 내놓고 화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자극이 없어도 그죠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난 경우가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항상 평온이 함께하고 의심이 있는 경우와 들뜸이 있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요렇게 열두 가지로 나누고 열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탐진치가 기본입니다 탐진치가 기본인데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은 우리 욕제니까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여덟 가지로 더 세분하고 여덟 가지로 세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 정, 의 됐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해로운 마음은 전부 열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들입니다 자 유익한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색한 마음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욕괴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해로운 마음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서 그죠 거의 절대적인 극이 되지만 우리 전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죠 경지 전체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욕괴에서만 일어나면 색괴마음에는 당연히 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색괴마음 자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색괴마음 무색괴마음은 본산매 던 마음입니다 옆에 적어 놓으십시오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아니고 마음의 경지입니다 색괴마음 무색괴마음은 특징이 뭡니까 본산매 던 마음입니다 됐죠 본산매 던 마음입니다 본산매 던다는 것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본산매 덜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본산매 던다는 말은 기본이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었죠 그죠 다섯 가지 장애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벌써부터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해태온침 덜뜸 후에 의심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욕괴마음에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럼 출색한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출색한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저 뒤에 몇 군데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에서 직접 그렇게 개송구절로 바로 나타납니다 출색한 마음은 뭡니까 열반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우리가 쓰는 편한 말로 하면 열반에 든 마음 정확하게 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색한 마음에 열반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당연히 욕괴마음에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은 욕괴 마음도 있고 색괴 마음도 있고 뭡니까 무식괴 마음에도 있고 출색한 마음에도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해롭고 유익하고 따지면 색괴 무식괴 출색한 마음은 전부 유익한 마음만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괴 유익한 마음을 여기 또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놨죠 그죠 욕괴 유익한 마음을 여덟 가지 분류하는 데는 여기도 뭡니까 기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죠 이게 무슨 측면입니까 정적인 측면입니다 느낌 가운데 기쁨이 함께하느냐 그죠 듬듬함이 혹은 평온이 함께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사 땡겨내가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했겠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경우 지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뭡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지정의 혹은 정지의가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의 마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네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경에서는 우리 삼매의 경기를 분류할 때 4선까지만 분류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중요시 뭐라 했습니까 고유 성질을 했죠 법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이 고유 성질입니다 고유 성질의 기초를 해서 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서로 고유 성질이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각각 분류해내면 전체가 제 5선까지 다섯 가지 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개 마음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무색개 마음은 뭡니까 불교해서 무색개 하면은 우리 사처를 듭니다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여기서는 전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변처 세상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공무변처 마음입니다 산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색개 산매는 무색개 마음의 경지는 색개 산매로 보면 색개 제 5선의 경지와 동일합니다 됐죠 색개 제 5선 가운데서 그 대상이 바뀐 것이 무색개 산매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공무변처 마음 식무변처 마음 무소유처 마음 비상비비상처 마음 그거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게 무색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생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우리죠 그 뭡니까 열반의 덧마음 열반을 대상하는 출생한 마음을 크게 뭡니까 우리 도와 과로 나누죠 그죠 이 도가 바로 뭡니까 위칸 마음이고 과는 당연히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도에 속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미 정해서 있잖아요 네 가지 도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라한도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도의 마음이 출생한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생한 유익한 마음이 쭉 거기에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업을 특정한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있죠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항상 분명한 그게 됩니다 그 과보가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하면 뭐가 떠올라 깨구리 그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이거 떠올라야 됩니다 재생연결식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과보의 마음에서 뭐가 쫙 여기는 빈칸 하나 없이 쫙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과보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구분해 놔야 될까요 이 마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됐죠 이거 돼야 중국반이 올라갑니다 됐죠 근데 듣고본 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안합니까 당연히 됩니다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거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우리의 해로운 과보의 마음에서 그죠 앞에 평온 이런 것 빼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이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당연히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삶의 과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는데 이거는 가로 안에 의 라고 적어놔십시오 우리 그죠 아르마리는 불교적으로 보면 크게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 보면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됐죠 우선우선 알겠죠 의 의식 물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라는데 의 그 자체도 뭡니까 이것도 마음입니다 그렇죠 의도 마음이고 의식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딱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겠어요 의입니다 우리 만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하는 마음 나오죠 그거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곱 가지가 다 나와버리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까요 재생연결책에서 나타날까요 어머요 대답이 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죠 가짱쿠로 이걸 또 질문을 하고 나가 대답을 했는데 내가 입이 아파서 내가 저스님 수준을 맞추려니까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남의 마음도 조금 읽을 줄 알아요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은 여기 거는 특히 운이 넘는 마음 이건 전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유익한 그거를 보면 유익한 답으로 해서 똑같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이 나타나죠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이고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옆에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의 의식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바로 그 옆에 칸에 보면 위에 보면 재생하고 19개 19 딱 일어났죠 그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19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에 나타난 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27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해하면 완전히 중급입니다 됐죠 고려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잖아요 17번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악처에 태어난 악처에 태어난 경우에도 재생연결식이 당연히 나겠죠 지옥 축생 악위 아수로로 땅 태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재생연결식 역할을 하는 것이 17번입니다 됐죠 19번 죄송합니다 19번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를 갖고 제 실력이 없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도 소위 말해서 불구자로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 선체에 태어났지만 불구자로 태어났으면 조금 나쁘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으로 태어나도 어디입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죠 우리 절에서 제일 겁나는 신이 무슨 신인줄 압니까 정랑신 똥깐신입니다 똥깐신 그래서 그죠 신은 신인데 좀 급수가 낮은 신 지신 수신 목신 정랑신 정랑신도 들어가는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그거를 불구해서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원인 없는 재생연결식을 가졌다 해서 27번에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39번부터 해서 그죠 27번까지 그 동그라미 다 쳐놨죠 그 17개는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항상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이게 이 안에 설명에서는 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읽어보면 당연한 겁니다만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역자 직강의 묘미입니다 됐죠 역자가 직접 직강해 주니까 과보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요한데 실제로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삶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건 여기 뭡니까 15개 그죠 유익하고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그죠 안식인식 비식 설식 신식 의의식 됐죠 그래서 해로운 과보 7개 유익한 과보 8개 전체 15가지 됐죠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엄마야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다 했습니다 눈기 코에 몸으로 뭡니까 매 순간 우리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을 통해서 좋은 과보로 만나거나 해로운 과보로 만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몇 번 몇 번입니까 19번하고 27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생연결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밑에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출생하는 예류가 인류가 불안과 아랑과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과보로 재생연결식으로 하는 것은 19개를 따로 동그라비를 쳐놨습니다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에는 그죠 원인 없는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뭡니까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은 누구한테나 나타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이건 우리가 뭡니까 매순간순간이 뭡니까 대상을 인식할 때 오문전향이나 의문전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대상이 밖에서 뭐 갑니까 누가죠 문을 열고 와서 그죠 선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야 되겠지요 선도 역할을 하는 거죠 선임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착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오문전향 다섯 가지 문이 여기 뭡니까 눈기 코 혀 몸으로 향하는 그 대상인 색성 향미 촉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오문전향이랍니다 됐죠 의문전향은 뭡니까 우리 그죠 만오의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적인 거 예를 이전에 했잖아요 내 돈 삼천만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랄게 뭡니까 이전의 기억으로 딱 향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의문전향이랍니다 됐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어떤 과부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죠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자국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 외 나머지 그 밑에 마음들은 전부 아라한들 즉 부처님도 여기서는 왜냐면 경계로 보면 아라한하고 같으니까 그죠 아라한의 포함식입니다 아라한들에게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아라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좋은 일을 한다 늘 좋은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과부를 안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유익하다는 전제 자체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은 반드시 뭡니까 유익한 과부를 가져오겠죠 아라는은 더 이상 과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마음이지만 유익한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국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전체 뭡니까 89가지 마음 다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1장 다 뗐습니다 요런 기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수울겠죠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89가지 마음이 아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대충 파악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죠 역자 직강의 묘미입니다 요렇게 딱 그죠 딱 찍어갖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 경지 뭡니까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식괴마음 출생괴마음 두번에는 뭡니까 마음의 종류 특히 업을 짓는 마음과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장만하는 마음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특히 욕괴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욕괴마음은 지정의를 통해서 해로운 마음도 탐욕의 뿌리한 마음 여덟개 또 우리 유익한 마음도 욕괴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지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덟개 요런 세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쫙 85가지 마음을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도 두 가지라는 거 됐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도 뭡니까 과부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파괴버리면 세 개 업이 가둬 있잖아요 이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